네 안녕하세요 미사 써니입니다 쉬운 패턴의 68번째 시간 WHERE CAN I? 라는 표현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WHERE CAN I? 다음에요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은 BY THAT 입니다 WHERE CAN I BY THAT? 내가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을까? 여러분 예쁜 걸 가지고 돌아다니던 분이 여자분들끼리 이런 얘기하죠 모르는 사이인데도 너무 예쁜데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? 물어보면 가지고 있는 분은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상황이 되겠죠 어디서 살 수 있을까? CAN I BY THAT? 앞에 WHERE를 붙여줬죠 CAN I BY THAT? 대신에 CAN I SEE YOU? 너를 만날 수 있을까?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WHERE는 원래 이 자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CAN I BY THAT? 한 다음에 THERE? 저기서 살 수 있나요? HERE? 여기서 살 수 있나요? 아니면 AT THE SHOP? 혹은 DEPARTMENT STORE? 아니면 뭐? 어디에서? 뭘 해서 살 수 있나요? 다 물어봤는데 아니래 그러면 도대체 어딘데 이씨?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앞으로 가면 WHERE CAN I BY THAT? 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너는 너무 좋아요? 거기서 다 Birdie 대신 해봐요? 그런데 이번엔 숨이 Full-Dent,土-E-T 그의 일을, 그것은 크기가üssel지 않아서 여기서는 안쪽에서 계속될 것 같애요 도대체 사이에서는 공백 이쀬에 되어 그 자리는 공백 이쀬에 사가 될 것 같은데